나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연휴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십시오 오르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삶과는 큰 차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내 삶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남석관 대표님이죠 슈퍼 개미시고 잘하시는 분이죠 실력이 있으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슈퍼 개미가 추천한 주식이라고 항상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분도 추천했던 주식 중에 많이 내렸는데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분이 추천한 것만 오르겠습니까? 이분은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시거든요 장기투자자시니까 그런데 트레이딩까지 하실 수 있어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분이 조금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하시는 분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다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 좋은 주식이다 좀 공감합니다 물론 저도 좋은 기업 되게 좋아해서 제 포트는 거의 좋은 기업이 꽉 채워놨는데 당연히 수익이냐? 아닙니다 저도 지수 떨어져서 손실이 나 있고 그런데 추가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남석관 대표님도 현재 거의 대부분 현금 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고수한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고 기술적인 것 말고 투자심리도 공부해야 된다 해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해보면 이게 참 어려워서 지금은 기술적인 것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심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여러분 투자심리 어때요? 굉장히 좋은가요? 아니죠 나쁘죠 그러면 인정해야죠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다 단기간 반등은 제가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었죠 저는 아직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815 머니톡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보고 뭐 이런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려면 이 상승과 하락만 보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그 제네럴한 요소 일반적인 요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과거가 남긴 우울한 미래가 보낸 불안 김하라 저자님이 쓰신 내용인데 주식만 어려운 게 아니죠 사회생활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삶이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로 나오는 수지 씨는 배려심이 깊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고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잘 기울입니다 이렇게 감수성 좋고 센스티브한 분들이 관계가 되게 좋죠 그런데 반면에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역시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 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행동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결국 수지 씨는 관계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비슷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좋은 종목 선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를 걸 기대하면서 신경을 엄청 쓰시죠 떨어지면 바로 물 타고 조금 오르면 또 오르겠다 하고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우리의 기분을 배려하나요?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멋대로 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손실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 씨가 관계를 끊어냈듯이 여러분도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대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상대방의 반응까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주가의 뉴스들을 보면서 주가가 오를 거라는 올랐으면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가 다릅니다 주가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핑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핑퐁 타코 게임을 하는데 핑이 갔으면 퐁이 와야죠 핑이 갔으면 퐁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핑만 가고 퐁은 안 오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오직 핑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여러분 주가가 지수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물을 타고 아무리 줍줍한다고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오를 때 돼야 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핑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혹은 상대가 성심껏 받아친 퐁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게 뭡니까? 주가가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퐁이 돌아왔죠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없으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죠 바로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은 주가가 보내주는 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곳으로 충분한 건 맞아요 바로 매순간 관계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말을 저자는 해드리고 있는데 주식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지수가 오르는 것은 관계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볼 때 퐁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올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요소가 발생 안 됐는데 퐁이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퐁을 받아들일 수 있을 상황까지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꼭 하시고요 자 TQ에서 보면 자 1봉입니다 TQ 1봉 그 다음에 SQ 1봉인데 요거 이제 듀얼로 제가 이전에 다른 차트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개발용이었거든요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들이 계셔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 하실 때요 원칙은 동일해요 남의 종목이 좋아 보이고 남의 방법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만든 S밴드 시스템의 기본 차트거든요 기본 차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핵심이 잘 드러나요 SQ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죠 우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여기 보시면 예 이전에 말씀드린 검노선 그죠 그 다음에 302평선 그리고 요 밑에 P밴드에서 지지를 하고 그죠 이렇게 지지하고 바로 팍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으면 많이 내려가고 TQ가 팍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해버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기본 차트가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지난번 거는 테스트용으로 만든 건데 생각보다 지지 저항은 잘 잡아요 하지만 이거는 차트가 좋고 나쁘게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읽어내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TQ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 네 M밴드 하단을 깼죠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저점이니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죠 올라오겠죠 그런데 내일 올라올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이 밑을 깼기 때문에 아직 다행인 건 그거예요 19.5죠 최저점이 얼마냐면 19.16입니다 월요일날 이걸 또 깬다 그러면 이제 뭐 깨고 내려갔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깨지 않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 M밴드가 있으면 좋잖아요 기준선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걸 뚫고 올라온다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앞으로 뭐다 상승을 대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진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TQ의 입장에서는 이 M밴드를 한번 깼거든요 여기 깨서 반등했죠 여기서 다시 깼는데 두 번째 깼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요 반등의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건 확률적인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길 바라는데 이게 지금 너무 셉니다 하락세가 너무 세니까 여기서도 어땠습니까 M밴드 때 갭 띄우면서 확 내려갔죠 근데 이렇게 갭 띄우고서 내려가면 쇼커버링 나오긴 한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 또 하죠 그래 놓고 한번 더 내리거든요 세게 근데 지금도 비슷하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갭 띄우면서 한번 더 눌렀거든요 그래 놓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올리고 이게 한 세 번쯤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 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시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장기투자를 못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그래서 아 더 쌀 기회네 오르면 오르나 보다 매도 입절할 수 있으면 입절하겠네 또 스윙을 통해서 스윙으로 스윙 내면 스윙 내야지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제가 쉽지 않아진 분위기가 뭐냐 말씀드리면 이게 테슬라인데 반등의 주역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죠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쓸 때 테슬라가 쭉 치고 올라와 줬어요 이게 버텨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481 라인이거든요 회색 라인 여기를 깨고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 버렸고 S 밴드 하단까지 지금 내려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섹터 중에 대장이 이런데 그럼 테슬라는 좀 어려워졌다 치고 그럼 다른 건 어떠냐 제네럴모스터스입니다 GM이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높은 구간에 있다가 주구장창 떨어졌는데 7월부터 최근 반등을 했거든요 전기차 이슈 때문에 IRA 스웨주 이래갖고 쫙 올랐단 말이죠 근데 걔가 결국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올랐다가 여기 파란색 선은 안 떼면 좋은데 또 깨고 내려왔죠 지금은 딱 어디에 있냐 여기 P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내려가면 하락이고요 그죠 오르면 오르겠죠 이거는 방향성은 예측은 가능한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 내리면 내리는 대로 대응 근데 우리가 제네럴모스터스에 대응을 할 필요는 있나요 없죠 왜냐면 TQ는 네 이 종목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마 TQ에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에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근데 전기차가 꺾이면 지금의 상승세력을 대체할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빅테크 다 밀리죠 IT 쪽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나마 전기차가 밀고 올라와줬던 건데 얘가 꺾인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한 방에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죠 우크라인에 우크라이나에 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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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푸틴이 진짜 핵을 쏜다면 여러분 이건 알 수 없어요 주사위 제가 던져졌다고 말씀드렸죠 썸네일에 올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 주사위는 던졌어요 푸틴이 뭐 그 버튼을 누르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순간이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핵전쟁으로 간다 이쪽이 핵전쟁이겠죠 전술적 핵을 써버리는 순간 주가는 나락으로 갈 겁니다 이건 추세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무너질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극적인 합의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한다면 주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것보다 금리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보다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유가가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이건 거의 다 선반영 다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냐 실적이잖아요 3분기 실적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침체밖에 없는데 이런 하락기의 반등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반등을 하려고 해도 아까 러시아 푸틴 이 친구가 던진 주사위가 친구는 좀 연세가 많으십니까? 이 노인분이 던진 주사위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둘 장 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비용 480조 예상하는 데도 있고요 670조 972조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각 보도기관마다 다릅니다 이렇듯이 483조도 있죠 알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은 진짜 알기 어려워요 그래도 아무리 작은 484조라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예상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향후 몇 년간은 이 재건을 활용해서 글로벌 경제가 좀 숨통을 튈 수 있어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1차 세계대전 지곡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 났죠 리어카에 돈 담아가도 빵 한 조각을 못 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참겠다 전쟁으로라도 우리 금 해외에 있는 금을 좀 얻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유럽은 초토화됐죠 유럽에서 전쟁이 나서 각국은 그냥 다 박살났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군수물자만 잘 팔았던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항상 경제 위기를 수반했지만 또 그걸 해결하는 요소로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어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은 승전국이에요 얘가 전쟁 안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과 경쟁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 소련이 이게 확장이 되네 사실 일본하고 독일을 자기 편으로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밟고 싶었을 건데 어떻습니까 소련의 확장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지역적으로 한국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내려가는 걸 막은 게 독일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하고 살짝살짝 사이를 엄만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경제발전 다시는 안 시켜 이게 아니라 얘들을 쓰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우리나라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한국전쟁 안 일어났으면 얘들 그냥 가난한 나라로 지투는커녕 과거 지투는커녕 그냥 못 사는 나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야말로 6.25 전쟁으로 기사회생을 했고요 한국 혈전 벌일 때 일본은 금전을 쌓았죠 정말 짜증나는데 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짜증은 내려보내셔도 돼요 왜요 그 이후에 미국이 뭐 했습니까 일본에 반도체 제재를 해버리는 순간 일본은 다시 폐망 폐망이 아니죠 경제가 급락했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반사 수익을 얻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됐죠 그러니까 쌤쌤은 아닌데 주고받은 핑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돌고 도는 역사가 경제에서는 일어난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8개월이 넘게 지나갔고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결과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예단하긴 어렵다 미리 알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둘 중 하나인 거죠 좋은 쪽으로 끝난다면 예 정말 기회가 될 것이고요 나쁜 쪽으로 끝난다면 이건 진짜 최악의 위기가 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굳이 저는 배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땐 좀 지켜보시는 게 낫고요 자 요 자료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수업 지도안에 PDF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도박이란 무엇일까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이 하락했는데 상승할 거라고 여러분의 돈과 있는 자산 다 넣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이게 도박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모모하다 현재는 모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혹시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 좋은 기회야 너도 사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란 이런 겁니다 삶의 중심이 도박이 되면서 도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각성이나 흥분을 위해 배팅 금액이 점점 증가한다 거짓말을 한다 불안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요 이런 도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주식은 도박처럼 주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시고 가족과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져도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 주가의 사람의 기복과 생활이 전부 다 휘둘립니다 그렇게 되시면 아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을 누군가가 기획을 했죠 예 판을 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돈 벌겠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주식판도요 알고 보면 거대한 오징어 게임의 판입니다 누군가가 그 판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돈을 벌겠다고 예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정말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천리먼거의 주식 투자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1단계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합니다 2단계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뭐 이런 거 한대요 3단계 경쟁 우위와 경영학 이런 파괴를 하는 훌륭한 기업을 찾고 마지막 벤자민 그레이엄 대관님의 기업 내재 가치를 대단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까지는 못할지언정 뭘 하면 안될까요 여기서 이제 네 천리먼거나 워렌버핏이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가격 싸다고 쭉쭉 하시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TQ를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적절한 가격인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지나봐야 아시는 거고요 제가 댓글을 닫을 닫았죠 저는 댓글을 닫은 이유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어 간만에 다른 유튜버 분 거 보다가 참 좋은 댓글이다 속은 상하죠 이분 입장에선 3,100조 월요일 밤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확정 손실이 1억 2천이네요 근데 이분 참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큰 걸 얻으셨다 하지만 그간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후에 10억 100억 부자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참 되신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손실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가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로또 우리 로또 1등 받으신 분들 중에 행복한 분들 별로 없다는 이런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Q 또는 주식 투자에서 로또를 맞은 들 그 돈 갖고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벌면 어떻게 또 하겠죠 또 더 크게 하겠죠 그거보단 지금처럼 스윙도 해가면서 여러분들 가격도 제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공격적인 분들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화해 보면 저희 회사로 문의 오셔서 상담해 보면 막 그렇게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많이 보고 계시죠 이런 채널도 보시는 겁니다 가용자원 총동원해서 XOXL 먼저 담았습니다 상반기도 비슷한데 대폭락 이후 현금 다 소진하고 다시 대폭락이 와서 카드 단기 대출까지 사용했는데 한 번 더 대폭락이 왔었죠 예 곧 익절이다 하고 기뻐할 때 또 왔다 근데 괴한 괴한이신 때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전투 경험이 아니라요 그냥 총알 맞으신 거예요 예 그냥 난사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좋아요 눌러야 되냐고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년부터 물 타는 거 지겹고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물론 좋은 거겠죠 이 순간의 희생이 빚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 본다고 힘이 나고 여기 힘이 납니다 그렇죠? 단기 하락장이라도 곧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이 될 것이라고 1도 의심하지 않고 저점에서 조금씩 아니 어떻게 이렇게 1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어났죠 이런 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죠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싸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계획을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겠다 이런 걸 하셔야지 하나도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사겠다 이런 도박은 갬블러라는 거예요 도박이 주식이 도박이 되는 건 별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의심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은 도박장에 끌고 가는 거니까 제발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요 건전한 주식 투자 그래서 실력 키우시고 지금 같이 하락장에 뭐 하시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는 일을 가족과 함께 하시던 여행을 다니시던 즐거운 영화를 보시던 음악을 들으시던 이런 내 인생에 도움되는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였지만 꼭 한번 해드려야겠다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투자자분들께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형태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결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